5월 15일 월요일 부탄탄 연구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뱀은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인다. 어떤 사람은 뱀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뱀을 무서워한다. 1980년대 후반에 아내와 함께 브라질 쌍파울루 부탄탄 연구소에 방문했다. 부탄탄 연구소는 면역생물학 생물약재학 생산시설로 라틴 아메리카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1901년 2월 23일에 설립됐고 백여 년 동안 수집한 각종 독사와 독도마뱀, 독거미, 독이 든 곤충과 전갈을 연구한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에서는 파충류, 곤충액에서 추출한 독으로 폐결핵, 광견병, 파상풍, 디프테리아 등 다양한 질병의 백신을 개발한다. 또 독사 해독제도 생산한다. 안타깝게도 2010년 5월 15일 화재가 발생해 뱀 7만 종과 절지 동물 45만 종을 잃었다. 그 중에는 전갈, 장림 거미류, 다종류 동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해독제를 생산하기 위해 뱀에게서 독을 추출하는 장면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올랐다. 죄 없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죄의 해독제를 주셨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던 불뱀과 쳐다보기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해준 노뱀이 이 원리를 잘 설명해준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부탄탄 연구소의 수많은 뱀을 파멸로 이끈 2010년의 비극은 천년기 이후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와 그의 악한 천사가 맞이할 최후를 연상시킨다. 그날이 오면 에덴에서 처음 약속됐고 십자가에서 재확인되었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마침내 영원히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죄의 독은 우주에서 완전히 근절되어 다시는 그 누구도 감염시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파키스탄의 이면주, 김영문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이슬람 아바드에 세울 가마력센터 요양원 건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곧 이슬람ま